한국 스포츠 경제 김솔이 비트코인, 이블,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이웃수가 급등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에 따르면 11일 저녁 8시 2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.47% 상승한 1952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. 이블 가격도 17% 올라 2849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. 이더리움 가격 또한 1.77% 높아진 173만원에 거래 중이다.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상화폐는 이웃이었다. 이웃수 가격은 전날에 비해 43.42%나 올라 19,150을 기록했다.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 이웃수는 높은 효율과 병렬 확장성을 바탕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빗섬 거래소에 상장한 뒤 하루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오르며 투자자들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. 한편 이웃수의 이웃수의 리플, 비트코인 골드, 제트캐시 순으로 전날 대비 상승률이 높았다. 이외 비트코인 캐시, 라이트코인, 대시 등 알트코인도 1.77%에서 7.08% 상승했다. 이상한 헤akra사이, regardless if the world wasaba, Soniais 4.75%로 16.65% 상승했다. 이 cabin의 기조와 주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